안녕하세요 저는 멜로망스의 스피아노 치고 있고요 여러가지 음악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정동환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었고요 또 집안에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업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인 서울래술대학교 실효음악과에 진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편협한 음악적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이었지만 학교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합주를 하고 앙상블을 하고 과제를 하면서 여러가지 음악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 민석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지각하지 말자고 서로 깨워준 적도 기억나고요 또 밤새 합주를 끝내고 내려와서 먹었던 치킨도 그립고요 그때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도 많이 치고 음악도 좋아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힙합음악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중학교 때 허니 패밀리, 다이나믹 듀오, 리쌍, 에픽하이 선배님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나도 직접 비트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게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작곡을 한 것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직접 시퀀서를 제가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아서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력이지만 직접 드럼도 찍어보고 샘플링도 해봐서 만든 힙합 비트가 첫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학교 와서는 힙합음악보다는 좀 더 과제곡들 위주로 작곡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재즈곡들 조금 더 대중적인 그런 곡들을 더 작곡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멋진 뮤지션들도 많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색깔은 정말 카멜론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음악에서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제가 그때그때 항상 카멜론처럼 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곡에서는 뭐 슬픔을 전달해야 된다 혹은 밝음을 전달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음악적 기교를 많이 보여야 한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컨셉이 정해지면 굉장히 잘 그 컨셉에 맞춰서 제가 모습을 변할 수 있는 그런 카멜론 같은 성격을 갖고 음악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메일을 보다가 제가 2010년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썼던 레포트가 전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포트 보니까 10년 후에 나에게라는 레포트였는데 보니까 동환이 너는 한국 대중음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직 그렇게 큰 위치까지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것들에 굉장한 책임감을 안고 불어도 계속 음악을 할 것이고요 또한 학교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음악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 음악을 듣고 좋아해 주시는 단 하나의 팬분이 계실 때까지 저는 열심히 음악을 할 거고요 정말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계속해서 멋진 선배님들께서 일으켜 주신 좋은 음악들을 되게 답습하고 또 제 색깔을 잘 담아서 항상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민석이와 함께 계속 아름다운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서울해수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선배님들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멋진 선배님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나도 저 선배와 같이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교에 입학을 되었고 또 이렇게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또 여전히 멋진 후배들을 보면서 저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네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나는 이런 멋진 그래미를 탈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당장에 어떤 학교를 입학하자 혹은 앨범을 내보자 곡을 몇 곡 작곡해보자 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가시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가다 보면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저희 함께하는 밴드 친구들도 전부 다 저희 선후배 동기거든요 같이 학교 다니면서 앙상블하고 공부하고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함께 또 일을 하고 있고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학교생활 즐겁게 하시면서 그때 만든 소중한 인연들 끝까지 잘 이끌어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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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